밥 먹고 왔습니다. 바로 출발할 줄 알았더니 뭐가 또 일이 있나 봅니다. 그래서 양치질도 좀 하고 태닝도 좀 하고 그냥 하기는 서운하니까 아우 뜨거 햇빛이 오늘 대단합니다. 앞에 내서 고리 점점 파이긴 합니다. 방아동을 햇빛 세네 실리퍼로 갈아 신어야 되겠습니다. 밴 한대만 있으면 모든게 다 해결됩니다. 잠자는거 먹는거 이동하는거 을 맞으세요. 이번에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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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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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